여러분 일반 오징어는 이제 금옥이라 팔 수가 없고 이제 갑오징어 들어옵니다 한 마리가 한 23cm 정도 나가는 갑오징어 진짜 좋습니다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철이라서 이렇게 큰 다마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감손더미 자연산 감손더미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가 제일 큰게 이거 3kg 500 이런거는 낚시꾼들도 잡기 힘듭니다 3kg 500짜리 이렇게 큰 다마가 그 물에 잡혀가 들어온게 진짜 좋습니다 3kg 500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좋습니다 요게 2kg짜리인데 3kg 한테 갔다보니까 진짜 작죠 진짜 감손동 자연산 진짜 좋은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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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다마는 다 팔렸고 이시 1kg에 2마리에서 3마리 올라가는 다마 이 시간이 좋은게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산 농어 자연산 농어 이제 들어오구요 좋습니다 농어 자연산 참돔도 있구요 네 감사합니다